제가 이제 KBS 다큐멘터리 OST를 찍으면서 사람 세상이란 데 출연하면서 또 OST를 부르면서 이렇게 참여한 노래입니다. 세월의 기운이예요. 지금 이 과연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? 정말 기억나는 사람,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. 뜨거운 술, 낮이 작고 끓는 일들 세월의 길목에서 당신이 바라봅니다. 영원한 내 사랑아 마음의 한 속이 꽃이래요 휘에 빠져들면 취해버려 나도 몰래 살 것이 다가와 사랑은 사랑의 때 한세상 한세상 다 가둬라 잊을 수 없지 삶도 없는 영원한 내 뜻이 영원한 내 뜻이 어릇이 당신을 위해 암세상 살구냐 지금 내게 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흠이 났을 때 마음의 마음 속이 꽃이래면 향기가 나지면 취향력이 나 돌아볼래 살듯이 다가와 사랑하도록 사랑받고 사랑받고 만세상 가도록 잊을 수 없지 않습니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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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암세상 살구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바이크 던지고 또 엠시석으로 뛰어가겠습니다